만약에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 중에서 사망자 중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0%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는 비례 사망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 통계 끝이 났습니다. 뒤로 갈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내용을 좀 집어넣은 건데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이 들어가요. 점점 기획이 좀 많이 나와서 기획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 업무 중에 보건소에서 기획을 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분이 나올까 봐 했는데 우리 기획을 하려면 기획 단계가 있어요. 기획 단계 제일 처음. 박스 안에 보이시죠? 무슨 단계? 맨 처음. 전제 조건의 사정이에요. 전제 조건의 사정.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현황 분석입니다. 현황 분석. 현황을 분석했어.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뭐예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 문제점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1순위를 하나 찾아냈어. 그럼 이거 갖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계획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전제 조건의 사정이라는 게 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기획이 가능해? 기획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기획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돈이 막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어떻게 수천억짜리 예산을 따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을 못하는 거네. 그래서 이 기획이 기획이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거를 보는 게 전제 조건의 사정이에요. 또는 만약 기획이 가능해? 그럼 이 기획을 누가 할 거야? 어느 부서가 할 거야?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획을 하는 부서 또는 이 기획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전제 조건의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이거 기획할 만해?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 그 부서가 하면 되겠네? 라고 정했어. 그리고 나서 현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현황을 분석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말 그대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황 분석 방법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맵 모형하고 또 하나가 SWAT 분석이에요. 맵 모형. 또 하나가 SWAT 분석이에요. SWAT 분석에 대해서 이미 기추문제가 나왔고요. 맵 모형이 슬슬 나올까 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나 나왔냐면 연구사 쪽에서 이미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쪽으로 나올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맵 모형 볼게요. 맵 모형은 네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맵이야. M, A, P, P. M, A, P, P. 이게 네 가지 단어인데 네 가지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거기 19쪽에 있을 거예요. 19쪽에 그림에 있을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바깥에 줄로 싸고 있는 화살표 보이시나요? 바깥쪽 줄로 싸고 있는 거. 맨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 주요 관심사와 강점 사정. 강점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시면 지역 보건 체계 사정. 체계입니다. 지역 보건 체계. 그리고 밑에 가시면 지역사회 보건 현황. 그리고 왼쪽에 가시면 변화와 영향 요인의 사정. 이게 맵이에요. 네 가지 맵을 사정하는 거죠. 그러게 나서 그다음에 거기 화살표 안에 있는 문구를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화, 파트너십 개발에서 비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영역에 대해서 맵 사정입니다.